엄마! 우리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멋있을 것 같은데 엄마,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 어?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,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뭔 노래고? 이거 영떡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,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, 엄마 알았어,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, 알았다 뭐예요, 제목이? 제목은 모르겠네 전라 찬스 정 아이가 정, 정 정 아이가 정, 정 정이라고 했어요, 막 방균 정 아이가 정 아이가 정 아이가 수사 나이스 어머니, 어머니, 지민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딱 지민이에요, 지민 아, 지민아, 잘하네 감사합니다, 어머니 저 분에 문제 맞췄어요 엄마, 맞췄어요, 문제 우리 뺏겼다 맞췄나? 아빠도 맞췄다 아, 알았다 아리 Golden